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른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지난 9월 7일 국민통합정부가 반군부 방어전을 선포한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9월 9일에는 국가관리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불법단체들과 접촉을 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 외교단과 유엔사무소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2021년 10월 말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심지역 지한 유지와 외곽지역 국민방위군 소탕 작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양곤에서만 10차례 이상 폭발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파동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칫 안전관련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미얀마 한인사회에서는 더딘조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10월 중 대도시와 지방에서 안전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보안구는 박오지역 쇄진타운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병대 강제징집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각 마을마다 30명의 민병대원을 모집하였으며 인원 충당이 안 될 경우 해당 마을은 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안구는 마을을 3차례 방문하여 30명의 대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1인당 15만짧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과 중년층 남성들은 민병대 입대를 거부하며 마을을 떠나고 있으나 보안구는 이들이 국민 방위군에 입대를 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들과 휴전 5개월 연장 발표를 했음에도 반군 활동지역인 쇄진타운십에는 보안구는 증원 배치가 되고 전투기가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양곤지역비로드에 있는 정션스퀘어 쇼핑몰과 흘라잉대학교를 연결하는 미얀마 최초 지하도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개통식에 참가한 미나홍을라인 총사령관은 양곤 인구밀도와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확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터널과 지하도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계획에 대한 지시를 하고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완공된 지하도는 길이 427피트 너비 40피트 높이 11피트로 대개 출구가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3개와 장애인용 리프트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당 약 6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8개 상점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10월 10일에는 미나홍을라인 위원장은 양곤지역호위관료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 행정서비스들은 원스톱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을 따를 것이며 부정선거로 밝혀졌음에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들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보안군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효율적인 4층에서 5층 건물을 건설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리퓨전 라카인주 지사는 형법 505조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10일 주지사는 라카인주 구아타운 10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택연금 중에도 쿠데타를 반대하는 페이스북 영상을 올리면서 시대웨타운 10 교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nld당에서는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 윈민대통령을 포함한 nld당 지도자들이 구금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저항을 격려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라카인주 지사를 포함한 nld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대중을 선동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 라카인주 지사가 nld당 성명서 발표 이전에 구금이 되었음에도 라카인주 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 라카인주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라카인주 구아타운 10 토지개발사업 감독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가 추가 제기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징역 15년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아웅모녀 전 마계주 지사와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은 것이며 nld당 고위관료들 중에서는 최초로 구금된 인물입니다. 앞으로 nld당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2021년 11월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양곤인천 mai 임시항공편 운항 일정이 확정되어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은 온라인 예약과 mai 양곤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미얀마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좌석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중 귀국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양곤지역 행정관리부는 5명 이상 모임과 주요 도로 점거 행위를 금지하며 31개 타운십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부에서는 양곤지역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를 방해하는 폭동을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얀마중앙은행은 기안내 수출대금을 환전하지 않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환전차액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업체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9일 미얀마중앙은행은 2018년 수출대금을 은행 계좌로 결제받지 못한 수출업체 447개에 대해 미얀마 수출입법 및 외환관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는 일부 해외 외교관리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발언하며 국가관리위원회의 불법단체로 규정한 국민통합정보와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등의 단체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불법단체들과 교류를 하며 연락사무소 설립을 허가하고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이런 행동은 내정간섭뿐만 아니라 국제반테러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최근 프랑스 상원의회에서는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재권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국민통합정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미얀마 군부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4년에도 팔레스타인과 관련하여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에 있으며 특별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징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1년 22년 회계연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얀마 국내 총생산 3.8% 성장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산림분야 마이너스 12.8%와 에너지 분야 마이너스 2.9%로 두 개 분야에 대한 위축 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분야는 소폭 성장 목표를 세웠으며 무역 분야에서는 4.9% 성장 목표를 수립하며 수출 80억 달러와 수입 88억 달러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 행정국은 2020년 21년 회계연도 2022년 9월 말 현재 외국인 투자 규모는 37억 9,139만 8천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면 농업 998만 8천 달러, 수산업 1,969만 8천 달러, 제조업 2억 8,602만 3천 달러, 전력 31억 2,132만 3천 달러, 교통통신업 1억 3,350만 달러, 호텔관광업 8,100만 달러, 부동산 800만 달러, 공단개발 2,821만 달러, 서비스업 1억 3,65만 6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양곤지역전력공사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전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모바일 결제 플랫폼 9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고 하며 마감일 전에 납부를 하여 전기 공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력 부문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세 납부율은 만달레이 지역 3%, 양곤지역 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NLD 정권에서 시행하였던 전기세 면제 요금까지 포함하여 2021년 연말까지 2조짠 이상의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릴라 그룹들이 국민들에게 전기세 민합 촉구를 하고 전력공사 폭탄 테러와 전기 검침원을 살해하고 있어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0월 10일에 내피도 특별법원에서 진행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대통령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선 자연재해관리법 25조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위반 사항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국가고문이 2020년 8월 대피도 자부트리타운식 본인 자택 앞에서 NLD당 선거운동 유세를 하던 당원들이 모이면서 군중 3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운동 중 본인 관저에서 NLD당 차량 220대가 행렬을 하면서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에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건강상의 이유로 1주 단위로 진행하는 공판을 2주 단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판사 판결 이전의 중재를 통한 민사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법 개정안 자체에서는 특별히 악화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판 진행이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해석법이 발효되면서 최근 내무부 산하로 다시 복귀한 행정관리부 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NLD 정권에서는 주요 개혁안 중 하나로 행정관리부의 권력 약화를 위해 연방정부사무실 산하 소속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무부는 그대로 군부에서 장악을 하고 행정관리부는 민영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군부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